새벽에 남자 김단태 또 왔고요 나스닥이 또 아주 힘든 시간을 겪고 있어요 현재 1.3% 빠졌는데 나스닥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또 큰 폭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일단 뭐 오늘 나스닥 하락 이유가 짧게 얘기를 해보자면 국제 정세에 이슈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인공지능 버블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와 테슬라에도 악재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국제 정세 이슈는 이스라엘 하마스 갈등으로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다른 중동 국가들 그리고 중동의 무장단체들 간의 갈등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곤란고원에 폭격을 하면서 어린이가 12명이 사망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복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또 베이루트를 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를 노리는 그런 공습을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다시 중동의 갈등이 끝나지 않는 모습 어떻게 보면 더 확전되는 모습으로 넘어가면서 전면전이 정말 또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도 일단은 전쟁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금이 채권으로 몰리면서 기술주가 좀 빠졌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또 각각 개별 종목에도 악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뜨거운 관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펜을 팔려고 하면은 아 이게 인공지능으로 돌아가는 펜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펜이 팔린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AI에 대한 관심이 워낙 뜨거운데요 근데 제가 최근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뭐 세카이어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인공지능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관련된 인프라에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정작 인공지능으로 돈을 버는 게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또 이 과정 속에서 최근에 가장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건 바로 피터틸이었습니다 피터틸 여러분들이 뭐 제로투원이라는 책으로도 친숙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페이팔이나 팔란티어 등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투자자이자 창업자라고 할 수 있고요 이분이 며칠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의 얘기가 2024년에 인공지능은 1999년에 인터넷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1999년에 인터넷이라는 표현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2000년도부터 닷컴 버블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분위기 좋은데 조금 있으면 버블이 터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피터틸 얘기를 짧게 보면은 인공지능은 분명히 중요하고 크고 혁신적이며 모든 종류에 흥미로운 사회적 정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인터넷은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위험했다 인터넷 시대에도 생각해보면 실패한 인터넷 비즈니스도 많았고 성공한 인터넷 비즈니스도 많았는데 성공했던 인터넷 비즈니스조차 롤러코스터 같았다라는 거죠 아마존을 예를 드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 1999년에 주가가 113달러였는데 2년 뒤에 아마존의 주가는 5.5달러까지 추락을 했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물론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1999년부터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면 25배라는 엄청난 수익을 거뒀겠지만 그 과정에서 95%의 손실도 감내를 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비즈니스인 아마존조차 엄청나게 우여곡절이 많았다라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인공지능도 분명히 인터넷이 과거에 그러했듯 엄청나게 성공적이고 엄청나게 사회에 영향을 주겠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게 피터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피터틸이 보기에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1999년 인터넷과 오늘날의 인공지능 상황이 비슷하고 기술로는 인공지능이 맞지만 회사 설립하는 관점 혹은 투자할 분야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공지능이 거품이 심하고 과열된 상태다라는 피터틸의 생각이었습니다 관련된 인터뷰 제가 고정 댓글에 첨부할 테니까 한번 원문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 관련돼서 이 업계의 그루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좀 보면은 AI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사실은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그루분들이 많기는 한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건 조금씩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피터틸도 그런 방향을 좀 함께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가장 하락을 크게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거의 6%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 사실 고점이 거의 130불 좀 넘었던 것 같으니까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해서 이제 30%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25% 이 정도는 하락을 한 것 같은데 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애플이 배반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뭐 배신이 때렸냐 애플이 이번에 기술 문서를 발표를 했는데 애플의 인공지능 모델이 엔비디아 칩으로 훈련을 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 칩으로 트레이닝을 한 게 아니라 구글의 칩으로 구글의 반도체로 트레이닝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플이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뭐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애플의 생태계 안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완전히 들어오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인공지능 모델들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한 게 아니라 구글의 칩을 사용했다 구글의 TPU라고 해서 구글이 만든 반도체인데 이거를 사용했다라는 것이 공개가 되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엔비디아에 대해서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수많은 테크 회사들이 엔비디아 의존성에서 탈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어떤 대세였는데 이번에 애플이 한 걸 보니까 아니 그냥 애플처럼 하면은 엔비디아 의존 없이도 인공지능 학습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거를 시장에 좀 많이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심지어 이제 그걸 애플이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애플이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거거든요 애플은 인공지능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회사인데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를 택하지 않고 구글을 택했다라는 것 자체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큰 고객을 잃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뭐 저의 생각도 이렇게 한두 개의 사례가 나오는 거는 분명히 균열이 엔비디아의 혜자의 균열이 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칩을 갖고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워낙 비용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애플처럼 탈 엔비디아를 선언하는 회사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볼까 싶고 자 그리고 아마존도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아마존도 사실 맞춤형 칩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아마존도 그래서 자체 인공지능 칩 관련돼서 우리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의 비용이 40% 50% 감소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택하는 회사들이 하나씩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엔비디아의 지위에는 크게 흔들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테슬라가 주가가 또 안 좋았습니다 테슬라도 현재 4.54%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 테슬라가 좀 하락을 했던 이유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사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제 오랜 역사 동안 테슬라를 항상 저격을 해왔죠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저격을 했는데 이번에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관련된 사고 그런 데이터들을 봤더니 정말 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있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 또 테슬라가 한국은 아니지만 FSD라는 또 다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제 FSD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토파일럿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에 저는 이제 오토파일럿 자체가 FSD가 완전히 자리 잡고 나면 사실 이제 오토파일럿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좀 없어질 거라 없어질 거다라고 저는 사실 보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없어질 거라서 이거를 저격하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고요 차라리 저격을 할 거면 FSD 관련된 거를 저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이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포인트를 좀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FSD에 대해서 저격을 했다라고 쳐도 제가 또 든 생각이 뭐냐면 자율주행이라는 게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가능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자율주행을 향해 가다 보면은 분명히 그 과정 속에서 인명피해는 존재를 할 거거든요 인간의 생명 하나하나 다 소중하긴 한데 이 FSD나 이런 자율주행이라는 기술 자체를 생각해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사상자가 존재하겠지만 사실 장기적으로는 사상자를 더 줄이기 위한 기술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어쨌든 인류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사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이 과정 속에서 그냥 단기적으로 사람이 죽는 사상자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기술을 거부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제가 너무 기술주의자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코리 왕이라는 사람이 현재 구글에서 전략 담당을 하고 있고 전직 주식 애널리스트인데 이분이 중국의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들을 가끔 좀 트위터 X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냐 중국에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바이도의 로보택시가 최근에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한의 지방정부는 사실상 이 사건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이유로 비난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중국이 당장은 기술이 미국보다 좀 뒤처져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서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도와주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갖고 있는 어떤 우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도입이 더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민감한 주제긴 해요 인간의 생명보다 기술의 도입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게 현재의 중국 정부고 그런 보호 속에서 바이도의 로보택시가 무럭무럭 기술력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중국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거 뭐 제대로 뭔가 FSD나 아니면 자율주행 관련된 걸 못하게 하면 막으면 물론 이제 인명피해 있을 수 있는데 아 이거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이거 중국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미국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전세계적으로 우리가 자율주행이나 이런 기술들을 조금은 더 너그럽게 봐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는 거 하나 최근에 이제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신뢰한다라고 할 수 있는 통계에 관련된 책을 썼던 통계왕 통계학자 네이트 실버가 미국의 대선 관련돼서 새 모델을 공개했는데 이 모델에 따르면 트럼프가 해리스를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승리 확률을 61.3%로 보고 있어서 아직 해리스와의 격차가 압도적인 걸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은 그냥 대중적인 투표에서는 해리스가 승리하는 걸로 나오긴 해요 그냥 대중 투표 근데 이제 미국의 투표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미국은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를 이기면 그 주에 있는 선거인단을 다 먹는 형태의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체 득표수를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 주에서 그냥 선거인단이 많은 주에서 이기는 게 장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좀 디테일하게 대입을 해봤을 때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트럼프가 아직은 상당히 우세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 선거까지 많이 남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뭐랄까 해리스가 뭔가 좀 여러 가지로 이기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에 강한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모델이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오늘 공유를 좀 해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장 끝나고 아마 인공지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어떻게 발표가 되는가 선콜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영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번 주가 좀 특히 그런데 아마 주가가 춤을 출 것 같아요 빅테크의 주가가 춤을 출 것 같습니다 위건 아래건 변동성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될지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또 영상으로 다루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김단태의 채널 고정하시길 구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들어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